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404회에 나왔던 address라는 단어입니다. 자, address는 사실 제가 한번 소개 드렸던 단어예요. 그때 정답이 manage였고 목적어는 the fear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the fear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the fear, 두려움이고요. 이 두려움을 address, 다루다라는 뜻으로 manage가 정답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로 쓰였을지 해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invested까지가 이제 주어동사가 되겠죠. 자, invest는 타동사로도 쓰고 자동사로도 쓰는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내가 투자한 돈이나 시간이 들어갈 수 있고요. 뒤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투자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employee training, 직원 교육과 service quality control, 서비스 품질 관리. 이 두 가지의 invested를 했대요. 투자를 했대요. hard, 열심히 했고요. 우리 이거 딱딱한이라는 형용사 말고 부사로 썼으니까 열심히 라는 뜻이 되겠죠. hard enough, 충분히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얼만큼 충분이냐면 to address the inconvenience, 불편함을 address, 해결하기 위해서요.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inconvenience를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편함을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뜻과 씨름하려고 한다라는 뜻은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냥 자리에 넣었을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address의 원래 사전적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reserve,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 될 거고요. 이 불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답 안 되고요. 이 불편함을 방문하기 위해서 정답 되지 않습니다. address가 원래 주소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visit을 그거에 이제 연결해서 왠지 좀 그럴싸한 동사를 한번 넣어봤어요. inconvenience, 어떤 불편함이냐면 그게 뭐냐면 customers가 complained about 합니다. complain은 타동사 아니고요. 항상 무엇무엇에 대해서 불평하다 쓰시려면 about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불평하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은 B, reserve가 되었습니다. manage, reserve, 둘 다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해석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 맞으셨고 해석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다 틀리셨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he couldn't help ing. can not help ing 무슨 뜻이죠? 무엇무엇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무엇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뜻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라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to be given. be given이면 receive랑 같은 뜻이죠. 주어졌다. 라는 거니까 받았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받아서 놀랐대요. a breakdown, breakdown을 받았는데 무엇의 breakdown이냐? a with mother's hospital fee. 어머니의 병원료, 병원비의 breakdown을 받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의, 자, breakdown의 뜻이 첫 번째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고장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걸로 실패라는 뜻도 있고 마지막 이 문장에서 쓰인 건 어머니의 병원비의 명세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세서로 쓰였고요. 병원비의 붕괴는 아니고요. 병원비의 실패도 아니고요. 병원비의 분리 아니고요. 병원비의 요약, 개요를 보고 놀랐습니다. 라는 게 말이 되겠죠. 나머지 넣어보면 다 절대 말이 안 되죠. 병원비가 붕괴하거나 몰락하거나 실패할 수는 없겠죠. 이제 이게 많이 나오면 사람이 몰락하거나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병원비 자체가 붕괴하거나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breakdown 정답 summary까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